고개를 아저씨가 한 땀 한 땀 걷기 때문에 장난 아니야 고기가? 아, 찍고 있는 거야? 이거 봐! 아, 찍고 있는 거야? 동호 형! 우와... 손으로 이를 막았어! 이게 6,500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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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.. 아, 최고의!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신고 싶다! 뭐 이럴수 파워? 어? 야, 삼겹살 형식이 6,500원이야! 김치계랑 삼겹살이랑... 한참 봐봐! 권한다고, 권한소! 그리고... 자... 먹어보겠습니다 야, 근데 장난 아이지 않냐? 너 진짜 도착이 나왔어! 와, 이거 하나에 5,000원짜리인데 이거 5,000원 넘게 받아도 되겠다 내가 자주 오는 걸 아저씨가 알고 있잖아 와... 정말 안 돼? 어, 그래 맛있어, 맛있어, 맛있어 맛있어, 맛있어 치... 아... 저기... 그리고 생산정식은... 좀 군데가 있긴 한데... 여기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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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가? 그리고... 밥도 리핀되고요, 괜찮으신가요? 고기는 갈라? 우와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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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맛있게 편하지 않지? 맛있게... 그러니까... 상처 혼자 없었잖아... 너 왜 뿜이잖아? 네, 상처 혼자 모르는 거야 뿜이었잖아... 뿜이었잖아... 그냥... 너눈에서 상처 혼자 먹었잖아... 아니...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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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드세요? 마음이 되세요... inet veux 네... 아... 아니... 아이frage 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Discorduciług은 아니야... 아이 خ 다 먹었어 대박 행복해 여기 유명해지면 안되는데 뜨거워 큰 패배 맴고 욕 이 무슨 욕